2014년 1회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 1회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관계로 복원이 되지 않았고 출제되었던 용어를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에 나왔던 용어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메타데이터, 여러 번 그동안 출제되었던 용어이긴 하죠. 그래서 데이터에 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데이터의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정보의 정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책에도 무수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정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정보.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정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책, 무수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가령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여기저기 섞여져 있으면 우리가 책을 찾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책을 예를 들어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분류를. 그래서 그 책을 목록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 관련 책, 공학의 관련 책, 예술의 관련 책 이런 식으로 해서 목록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정보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메타데이터예요. 메타데이터. 그래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개념 한번 봐주시면서 그래서 대량의 정보 가운데 찾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서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컨텐츠에 대하여 부여되는 데이터를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정보. 데이터의 데이터.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보. 이거를 메타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었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한 조직이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간 내에 저장된 대량의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해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조직이나 어떤 기업에서 어떤 기간 내에 대량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 이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제가 있는 거죠. 어떤 한 조직에서 이용하기 위한. 어떤 한 기업에서 이용하기 위한.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 이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차원 또는 데이터 큐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데이터 큐브는 N차원 데이터 구조를 의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추상하고 차원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점이 있고요.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지리를 다차원 구조분석 기법을 통해 고속으로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어떤 획일화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어떤 내용을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오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오랩. 그래서 이 오랩이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검색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도록 해주는 분석형 애플리케이션 개념인데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지리 검색 시 다수 테이블을 이용하고 연산의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올랩은 온라인 검색을 지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지원 도구이며 이 같은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지리를 다차원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고속화한다. 그래서 앞에 봤던 다차원, 큐브 이렇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 정보만 담겨져 있는 테이블이 있고 지점 정보만 담겨져 있는 테이블이 있고 사원 정보만 담겨져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단면적인 정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다차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다차원 기법을 이용한 게 오랩이고요. 오랩. 그래서 이렇게 다차원 형태로 분석을 통해서 가령 A 지점에 그러니까 이거 지점이면 지점 하나만 보고는 알 수 없었던 것을 다양한 데이터들을 조합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령 A 지점에 B 사원의 매출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점과 그다음에 이 매출, 그다음에 사원. 뭐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복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또 각 지점별 사원의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할 때 하나의 획일화된 하나에 대한 내용만 보고는 알 수가 없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구조화해서 다차원적으로 해서 표현하는 것. 이거를 이제 오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얻기 위해 각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분석이나 또는 인공지능 기법 등을 통해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만 가지고는 알 수 없었던 내용. 이거를 어떤 상관관계나 패턴, 이런 규칙,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걸 이걸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보니까 우산이 많이 팔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어떤 그냥 일반화된 정보들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유독 그곳은 우산이 많이 팔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기후하고 이렇게 따져봤더니 아, 이곳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더라. 그래서 우산이 많이 팔리더라. 이런 데이터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상관관계를 찾아내서 좀 더 더, 뭐랄까, 다양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래 출제되었던 용어들은 이런 정도 용어들이 출제되었는데 이런 용어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